신고님 아 그래요? 신고님 한번 해볼게요 저는 경남 분들이랑 저번이 같은 편을 했던 것 같은데 상대편은 안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실력이 많이 늘으셨다고요? 저는 실력을 부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야? 아 온다 뭐야? 나가시는데? 뭐야? 나가시는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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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 나왔어 방이? 아 아 이런 아 체인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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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아 아 와아씨 많네 하나 더 어시 같은데 개구방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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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어 나이지 어이 나 벙글 무슨전만 준거 뭐야 어? 오 교육 놔봐 놔봐 아우 뚫렸네 와 씨 이게 녹아버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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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headsh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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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y. play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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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what okay. okay. oh 안녕하세요 오늘 탄이 좀 많이 튀네요 오늘 탄이 좀 튀어 뺐는데 오케이 어 뭐야 우와 뺏업 이렇게 빠르다고? 허허허 무슨 적배등 있었던 것처럼? 너무 빠른거 아냐? 아이 100 뺏는데 아이 내가 30길 아깝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널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악인이 안녕하세요 제법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셨네 아 죽을 길게 있는데 아 음 아 주먹도 있는데 아 뼈가 다 왔다 아 뼈피 왜 왜 아 씨 나왔네 아 피 왜 이래 방 마무리 할까요 고 고 고 고 고 어느정도 기계가 없는데?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개군데? 아군이 정리하셨습니다.